막내는 어디 갔어, 걔는? 아까 먼저 연습한다고 올라간다고 했는데? 왜 하나, 근데! 아이, 정말... 이제 지마! 검사, 죄송합니다! 로봇이야! 왜 저 사람한테 가서 치... 뭐 하는 거야, 이것도? 두둥, 치치! 두둥, 치치! 두둥, 치치! 너 치치 그만 안 해봐, 이 자식아! 네가 그 치치를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! 그 치치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야, 그걸로? 어? 뭐 하는 거야? 취사가 완료돼 있어! 뭘 취사가 완료돼 있어! 나이스! 돌아버리겠네, 정말! 너 근데 몸에 뭐야, 이거는? 뭐... 순대 같은 걸 넣어놓고... 순대가 힘둥! 뭐야, 그럼 그게? 뭐 힘둥? 어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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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管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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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 야기가 흘렸어! 으악! 아유...